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네, 뭐하는지 모르겠는데, 설아가 왔어요. 이거 맞아요. 본다색이 좀 무슨 거잖아. 한 번씩 탈퇴하고. 네, 예전에, 내 옷 색깔아 입을 수 있는 것 같다. 거기서 얘기 안 나와. 오해. 주심아. 얘네가 그냥 너무 하시다고 하자. 담당자 사는 거 아니잖아. 뭐해, 너희한테 원래 무슨 일이야? 왜, 얘가 안 나와서 갑자기 안 될 거와서 약간 칠다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왜? 하지마! 너 이상으로 다 찍어줘 너 이상으로 싸웠어? 왜 너 이상으로 싸웠어? 나 싸웠어? 씌워주시면 되잖아 근데 가을이잖아 안 까고는 못들기는 기절이거든 나 집에 들어왔어? 아!